여기 사거리 아니지 어 사거리 아니야 어차피 움직일 거지만 얘를 어디로 빼지 스나들 살상 지대 이거 깨야지 엔딩을 볼 수 있단 말이야 잠깐만 일단 경계로 하자 신나 바이러스 서비스 오버워치 아 위치가 애매하네 여기가 완전히 엄폐가 되가지고 자 드디어 꼽는다 코텍스 찻! 찻! 꽂았어 아바타 나온다 이게 아바타야? 어 뭐 개멋진데 머리? 어어 탈킬 탈킬 피했어 아 어디가? 탈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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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체력이 순간순간 차잖아 정배 탈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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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성광 얘가 들고있지, 성광 쓰면은 풀릴거 아냐 어 사거리 안나오겠는데? 성광? 어 나온다 이거야! 저놈이 제일 센덤이란 얘기잖아 훈련 안걸리네? 마탱 가는군요 죄다 면역이네? 또, 또 텔포하겠지? 또, 또 텔포하겠지? 아, 59%야 아, 이거 기계유닛이잖아 아, 기계유닛 아니잖아 아, 나 왜 EMP를 들고 있을까? 하아 면역, 얘는 면역일거라고 기계가 아니라서 지금 얘 혼란상태라 혼란 아닌가? 혼란상태일텐데 혼란상태일텐데 어, 지졌어! 죽었죠? 여유 야아~! 쉐리마가 해냈쪄요 헤헉 수...펄... 삐구옥님 감사합니다 수...펄... 힘을 내어 수펄님 감사합니다 힘을 내어 수펄 파워 이거지? 수...펄... 어쨌든 쉽게 잡았잖아 나만 부상했고 그럼 됐죠 여러분 추천이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얘는 맨날 중상이야 아휴... 감독님 감독님 어...많이 주워왔어 확장탄차 스코프 집중 33짜리 기동력 오케이 코덱스 두뇌 아바타 해고 오늘 또 사람 보내야 되나? 감독님 감독님 쓰읍 맨날 부상이야? 맨날 나는 아...온몸에 그냥 흉터해 흉터 흉터 있는 남자 좋아해? 8일이네? 아, 씨 한 칸 또 올라가나? 뭐지? 아바타 죽였더니 세 칸 줄었어 뭐지? 난 올라가는 줄 알고 시껍 했는데 이미 메시지가 들어왔어, 콤만더 이제 스크린을 올려줬어 당신의 리더십 콤만더에 대한 기대가 되었고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통해 뭔 짓을 하고 있나? 진행상황 표식에 한 블록을 추가합니다 이제 한 블록 정도야 뭐 괜찮습니다 이것도 안 해도 되고 뭐 이거 뭔데? 이거나 해야지 블록 추가하는 게 이제 무섭지가 않아요 고고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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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뭐가 이렇게 많아 아이씨 일단 고고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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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외계인들 진짜 빡 돌아서 별짓 다 할 거예요 아, 그래요? 그럼 정리를 해야지 고고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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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魅 Still 고고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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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스티 ripped 헐 풍선 부는 아재야 고마워 워슈트 어디갔어 워슈트 아니 특수병이잖아 완전 화력전으로 가겠습니다 완전 화력전 범위치 하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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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안 어? 이거 집에 있어 완전 활약전으로 가겠습니다 완전 활약전 지금까지는 좀 얌생이 조합을 맨날 보셨는데 번호번호 9101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거는 화끈한 조합이야 진짜 완전 폭풍 화려 지금 이 지역에 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러 왔습니다. 이것은 우리의 기업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의 기업을 획득할 필요가 필요합니다. 우리의 기업을 획득할 필요가 필요합니다. 우리의 기업을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. 메뉴스 1.5. 앨베드 컨보이는 바로 앞뒤입니다. 모든 호스톤의 공격을 제공해 주세요. 정배가 잘 안될수도 있지않나? 정배가 잘 안되면 어떡해 정배가 잘 안되면 어떡해 정배 실패하면은 에드되나? 헛 정배가 잘 안될니깐 정배가 잘 안될니깐 정배가 잘 안될니깐 정바로 기어 지식을 볼 땐 완전 화력팀이예요 우리 진짜 한 벙에 엄청 쏟아 부을 수 있어 진짜 저기 딱 있네 딱 있어요 필요한 놈들이 다행이네 여기 서포인에 이해하셨습니다 아 뭐해? 아이씨 진짜 48%인데 확률이? 그러면 안드로메다를 정비하면 나중에 제가 터져도 나오는 그것도 우리 건가? 가만 안돼! 시야가 안나오잖아 얘도 48%인데? 됐어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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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! 이것이 맨몰이다냐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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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화력을 보여주지 우리의 화력을 보여주지 얼마나 엄청난 파티인지 파쇄 돌풍 캐넌 아멘 파쇄 돌풍 캐넌 플라즈마 수류탄 방어 깎아놓고요 우리 엄청난 활약 파티야 지금까지 그 꼼생꼼생 얌생얌생 플레이는 아니에요 완전 정반대예요 메가나 보내고 연쇄자격 한 번 더 아르콘는 못보내네요 쟤도 구달리네요 그러면은 다른 애로 피를 깎아놔 누구로 피를 깎아놓을까 전투 프로토콜 같은걸로 피를 퉁쳐놔 이런걸로 피를 한 번 찢어놔요 그 다음에 연쇄자격을 또 써요 안드로매더니 뭐 하기전에 다 죽이겠는데 내 생각엔 자 됐죠 제 피를 이렇게 찢어놨으면 다시 스나로 가서 연쇄자격으로 조져요 그러면 턴이 또 돌아와 죽였죠 그러면 연쇄자격이 또 떠요 그럼 또 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전투 프로토콜로 또 줘 줘 이제는 뭘 쓸까 이렇게 하면 무한공격이 되죠 아 얘 내가 썼구나 콘덴서 써가지고 얘로 전투 프로토콜 하려고 했는데 썼네요 안드로매돈으로 할까? 안드로매돈은 아직 조정이 안되네 킬을 2만 깎아 아니 처치되면 어떡하냐고요 리피터로 아이 참 피만 깎으라고 했더니 여기 살짝 안보이네 이게 연쇄자격이 아깝잖아 턴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두무리가 애드 됐는데 저거하고 맞짱까기 해야겠다 둘이 맞짱까겠지 뭐 하지만 경계에 걸리는군 운 좋았다 너 진짜 그걸 살다니 낯솔라고? 설마? 아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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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있었어 이 데미지 간지럽네 아주 간지러워네 가까이 가도 70%야 아 심하네 진짜 외계인들이 우리보다 더 빡치네 어? 우리는 상대도 안되네 비교가 안되네 비교가 안되네 아 버퍼가 또 아직도 심해? 응 왜그러지 자 이제 얘로 얘로 꼬셔오면 되는거 아니야 제로 이 피가 왜이렇게 빠졌지 이 전에 이 피가 왜이렇게 빠졌지 얘로 애드시켜오면 되는거 아니야? 제로 몸빵 네 죽을때까지 정된거 같은데 죽을때까지 정된거 같아요 힐도 될거 같은데 어 힐도 될거 같아요 일단 두무리 정리했으니까 한 한무리 한두무리 남았겠지 아마 섹터포드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섹터포드 정도 가자 안드롤 어딨을까 여기 있을까 여깄을까 일로가있지 없네 없네 여기까지만 가 없네 그럼 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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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트 전진 게이트 얘는 그냥 여기 있어도 될거 같고 전진 게이트 전진 게이트 전진 게이트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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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